아니 뭐라고? 지사의 수술비보험 10월 13일, 13일날 금요일밤 13일날까지만 수술비보험이 판매가 된다고?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감사감사합니다. 수술비보험하면 지사 많은 분들 지사의 수술비보험 좋으신거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거에요. 저 보험왕이 3년전부터 농디, 농협과 디비, 한디, 하나와 디비, 여러가지 D자, 디비, 수술비보험 정말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디비의 수술비보험, 특히 질병수술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 질병수술비가 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겁니다. 보험왕은 왜그래? 타사는 100만원까지, 그리고 생명보험사는 누적 안보고 15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회사가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질병수술비가 100만원 아닌 50만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첫번째 장점은 매회다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죠. 사고, 곰탕, 우려먹듯이. 자 두번째는요. 타사에서는 보장이 안되는 생명보험의 약관을 쓰는데요. 특히 임신, 출산 관련한 제왕절개, 요시금, 치액이 질병수술비에서 업계에서 유일무일하게, 온리 유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수술비 50만원이 D사밖에는 판매가 안된다는겁니다. 정말 아쉽게도 10월 13일, 금요일 18시, 6시까지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보호망이 18시, 6시까지만 D사의 수술비 보험을 추천해드릴거에요. 자, 종합이든 성인보험이든 통합보험, 자녀, 어린이, 간편보험 모두다, 체증염, 비체증염 모두다 축소가 될 예정이구요. 질병수술비, 온리스크에요. 매회, 임신, 출산 관련한 제왕절개, 치액, 요시금이 체외충격파 50만원까지 통크기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10월 13일 지나가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20만원이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거짓말이 아니냐구요? 이번에는 정말입니다. D사에서 여태까지 몇번 동안 저 보호망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괜히 양치기 소년도 아닌데, 이번만큼은 D사의 수술비 보험이 작정하고, 50에서 30으로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1, 5종 수술비죠? D사의 종수술비 매우 좋아요. 그 이유는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는, 또는 1종에서 30, 2종에서 50, 3종에서 300까지 보장을 대구요, 5종이 최대 2천만원까지,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5종에 2천만원 넣어도 보험료가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한 15분의 1 수준으로 반값 보험료 수준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마저 10월 13일 금요일까지만 판매가 되구요, 14일부터는 1종 30만원이 20만원으로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종에서도 300이 200으로 축소가 되구요, 5종 2천이 천만원으로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미리 전설이 될 D사의 수술비 보험 끝판왕! 질병 수술비 50에서 30, 그리고 종수술비 1종 30에서 20, 3종 300에서 200, 그리고 5종 2천에서 천만원으로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성인, 어린이, 통학, 유병자복 다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시기는, 오늘부터 딱 3일간 72시간밖에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나이마다 연령별 차이가 있는데요, 체제보험료 4만원이에요, 그리고 여러가지 연계조건이 있기 때문에, 수술비만 가입이 안된다는 점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나중에 가입석이나 가입할 때 유용한 정보로 일단은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구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이제는 수수비보험의 끝판왕, 끝판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판매하면 안되긴데, 별로 그렇게 그닥 좋아보이지 않아요.